슈퍼 SUV 람보르기니 우유시포만테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최고 출력은 16마력 상승한 666마력 그리고 86.7kg의 및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 배달에는 단 3.3초가 걸리죠. 매일리오스가 포함된 4가지의 주행 모드로 일상은 물론 어떤 조건에서도 파워풀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글로벌 공개 직전 파이크스피크 인터내셔널 힐클라인 에이스에서 10분 32.064초를 기록, 종전 최고 기록인 10분 49초 901을 깨고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우루스 퍼포만테 가격은 약 30분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루스는 2019년 한국 시장에 첫 출시가 됐는데요. SUV 인기와 데일리카 사용에도 불편이 없다는 장점으로 람보르기니 국내 판매량의 75%를 점유하고 있답니다.